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그 화폐 단위 변경 영어 단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의 천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강연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화폐 단위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공 박사님 정말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최근에 시중에는 달러화로 환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공 박사님 정말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금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다음에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화폐 단위 변경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화폐 계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누군가 밀실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또 구체적으로 실시할 그런 의향을 갖고 추진해왔다면 아무리 포장을 건사하게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내놓더라도 아, 저 양반들이 화폐 계획을 단행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 화폐 계획은 한 몇 년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마당에서 돈을 번 사람들을 돈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화폐 계획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거뒀죠 1960년대 한국의 내자가 굉장히 부족할 때 박정희 군사정부가 초창기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서 화교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을 목표로 화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 경제 규모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화폐 계획이 끝난 다음에 화교들이 갖고 있는 돈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돼서 내자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자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론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포장하든지 간에 화폐 계획을 단행하는 것은 자산가들 이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파악해서 그것이 어떻든 화폐 계획이 단행되고 나면 갖고 있는 금고로부터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세수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계획을 기획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평화시에 정부가 인기를 끌거나 신뢰를 받을 때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조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턱없는 그런 경제정책 때문에 지금 불황이 아주 깊은 그런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일에 화폐 단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만 보지 말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 때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책은 정책에 기대한 그런 효과가 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죠 오늘 조간의 경제지를 보니까 화폐 단위 변경에 관해서 여권에서 내놓는 장점 그 장점이 보니까 맨 밑부분에 지하경제를 양성한다 이렇게 적어놨두고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하경제를 양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있는 사람으로 돈을 좀 가져가겠다고 한 것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한 것이 지하경제 양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아주 단호하게 리디 노미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화폐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제 양반들이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한 경제신문에는 여권에서 이런 조치를 추진하는 그런 배경으로 선진국 쪽 한국만 달러 한 줄이 내 자리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아침에 읽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만일에 선진국 가운데서 한국만 달러 한 줄이 내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화폐 계획을 단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런 조치를 밀어붙이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약간 여론화 되니까 벌써 오늘 오후에는 진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은도 그리고 행정부도 절대로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한국은행하고 행정부가 입을 맞춰서 그렇게 극구부인할까? 벌써 신문에는 헤드를 어떻게 깔았는가 하니까 왜 극구부인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폐 계획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환경이 지금 아니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화폐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과 같은 그런 경제 금융에는 지극히 위험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턱없는 정책을 계속 실시해 왔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산가들 가운데서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한 지 오래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공론화 되고 나면은 큰 재산을 안 가진 사람들도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둘지 않겠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좀 신중하게 무슨 뭐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 이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가라앉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화폐 계획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야 저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충분한 신뢰를 받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할 만한 그런 정책이죠 아마 당장 사람들은 화폐계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화교 재산을 뺏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이라고 봅니다 좀 신중하게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더 이상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정책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그 최저임금제처럼 그렇게 뭐 2년 사이에 29% 이렇게 올리는 정책보다 훨씬 더 이 정책은 돈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